창원 시민생활체육관. 이곳에선 콤플렉스 탈출을 위해 똘똘 뭉친 남성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빠져라. 뱃살 좀 내려놔. 아직 나이 젊은데 뱃살이 많이 낳아서 뱃살 좀 빼러 왔습니다. 뱃살 빼는 운동. 그 필수 손리 물인 매트부터 까내는 사람들. 어떤 운동 하시려는 거죠? 필라테스 운동하려고 갑니다. 필라테스는 여자들 운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남녀들도 잘합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보호를 이용해서 유흥성을 증가시키고 세라펜드를 이용해서 복부 근력 강화를 만들겠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이곳에 모인 남성들은 올 여름부터 몸짱을 꿈꾸며 필라테스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난생 처음 필라테스에 도전한 만큼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진지함으로 호흡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난히 동작을 어려워하는 분이 눈에 띕니다. 더 힘들어 하시네요. 저 약간 유격 자세 같은데요. 진짜 힘들어 보이네요. 땀도 많이 흘리시네요. 치즈를 하는 동작인데요. 필라테스에서 제일 힘든 동작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고 복부 근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다른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다리 펴고 다리 뻗어도 다리도 올려. 다리 좋아. 복권이 생긴다니까 꼭 해야죠.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든 만큼 효과는 2배.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동작에는 새로운 도구인 근력 밴드가 등장합니다. 이런 소도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운동 효과가 재미있고 운동 효과가 더 높아져요. 초콜릿 복근이 생기려면 이 정도를 참으셔야 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후. 초콜릿 복근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레그레이즈라 불리는 이 동작은 복근 만지는 데는 효과 만점이지만 힘들기로 악력이 높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죠. 지긋지긋한 뱃살과 이별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필수. 입 꽉 깨물고 견디고 또 견딥니다. 여보 나 초콜릿 복근 만들어 갈게. 대단하십니다. 드디어 운동의 막바지. 공을 이용해 다양한 동작을 하며 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합니다. 복권이 복권이 죽어. 늦은 밤까지 구슬땀 흘려가며 열심히 수강생들. 올가을엔 정말 몽땅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정말 힘든데요. 타고나면 정말 시원합니다. 개운하고 운동한 데는 느낌이 납니다. 사무실 일을 하다 보니깐 허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허리 강화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허리도 많이 팔아지고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깐 허리가 많이 올라가고